안녕하세요. 쇼미네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17가지 기능을 탑재한 머스트 헤브 툴입니다. 기타리스트 자체적인 세팅을 위해서라면 내 악기, 내가 고친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악기 기타 유저라면요. 베이시스트도 마찬가지고요. 꼭 필요한 그런 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가격대는 24,900원인데요. 우리 예전에 이 툴 없이 이 옥터퍼스만 가지고도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얘 가격이 19,900원, 거의 2만원대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서 24,900원이니까 4, 5천원 차이로 좀 더 다양한 기능의 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. 얘는 뮤직노마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툴인데요. 이 회사가 이 전에 자동차 정비 회사였대요. 그래서 자동차 정비 회사 다 때려치고 그냥 악기 기어 회사로 그냥 큰 마음을 먹고 변심을 한 거지. 그러니까 얼마나 이 툴들을 잘 만들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강력한 탄도의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요. 외부 손상을 최소화시킨다고 합니다. 이 자체가 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력한 탄도, 강화 플라스틱 이런 느낌이겠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를 껴서 뭐 이렇게 육각램지나 아니면은 이런 작은 작은 뭐 볼트나 너트 뭐 이런 것들 육각램지 사용하는 데가 많잖아요. 기타는 이런 거를 다 뭐 이펙터 패널도 마찬가지고 다 쓰임새 있게 어... 가장 노멀한 그런 인지들을 이용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드라이버는 당연히 들어있고요.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. 이거 자기 혼자 기타 만들 때 그리고 얘는 잘 아시다시피 옥타퍼스 어...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이런 데 쨉... 아 얘 또 이게 돼 있네. 아 이거 뭐지? 자 재로 바뀔게요. 바꾸내줘. 기타 바꾸내줘. 짠짠짠. 자 여기 보시면요. 자... 잭 부분. 네 이 부분에 지금 딱 물리거든요. 이분을 조였다 풀였다 좀 더 이제 조여지는 거를 더 확인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. 이 나사 같은 것들 얘는 여기에 껴서 이게 딱 들어가거든요. 네 여기에서 또 줄감깨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줄 가실 때 또 이렇게 더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요.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여기 노부를 빼면요. 이 노부 뺀 데에다가 또 더 조일 수 있게끔 인치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십자도레버. 네. 기타 나 혼자 세팅하기에 정말 최적의 조건에 어 그런 툴들이 다 17가지나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기타 세팅하거나 기타 내 기타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뭔가 어디 결함이 없나 이런 확인차 굉장히 좋은 그런 툴인 것 같아요. 가끔 저는 여기 이 잭 접지 부분이 항상 헐렁해가지고 노이즈 많이 생기잖아요. 네. 그런 거 확인할 때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. 아까 가격 때 말씀드렸죠. 24,900원. 네. 걸로 내 기타를 소중히 세팅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17가지 기능을 가진 머스트 에브 툴 여러분들 갖고 싶어요? 그러면 가지세요!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